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SDI가 올 하반기 차세대 배터리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입니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정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에 나서고 차세대 원통형 모델인 46파이 제품 양산도 준비합니다.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은 내달 1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29일 경기 용인 본사 사업장에서 열린 제5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전해질을 고체로 만든 배터리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다 보니 외부 충격에 의한 누액으로 양흥국이 만나 폭발 위험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정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로 돼 있어 충격에 강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작습니다. 또한 액체 전해질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충전시간 단축과 주행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됩니다. 삼성 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지난해 수원 사업장에 정고체 배터리 전용 파일럿 라인 S라인 구축에 나섰습니다.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가 탑재를 준비하는 4680과 같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데요. 삼성 SDI는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처음 전시했습니다. 천안 사업장에 준비하는 전용 생산라인 구축이 완료되는 하반기 중 본격 양산에 돌입합니다. 정고체 배터리 시제품 제작은 국내 배터리 기업 가운데 처음입니다.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 회사에 지름 46mm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도 삼성 SDI가 최초로 기록됩니다. 삼성 SDI가 차세대 제품 개발 양산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간 보였던 투자 기조가 바뀌게 될지도 업계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